근데 그러고 보니까 원래 라도 피니가 상추만 드시기로 한 거. 좋아요? 그래. 진짜로는 상추만 먹기 어때? 그래. 오케이. 오케이? 네. 정답, 레오! 정답. 내가 같이 말했잖아. 게스트 모셔놓고 뭐 하는 거예요, 진짜? 게스트, 뭐 쪼라고! 게스트, 뭐 쪼라고! 야, 넌 뭐예요, 진짜? 저 뭐하는 사람이야? 저 게스트잖아요. 나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안 먹었어야지. 에이,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어쩌라고요. 어쩌라고요. 야, 세호야. 야, 너 좋은 거 배웠다 참. 너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. 나도 피니, 내가 미안해. 내가 음악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 이따위라는 거 아니야? 수길나가 웃고 있으니까 그렇지? 네네. 수길나한테 기사들기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? 그거 이제 먹지 말고 내 입에 넣어요. 아니, 그러려고요. 누나 싸드리려고. 양파 빼고. 고추만 넣어요. 되게. 이거 자꾸 입으로 다 빠지 말라고! 엄마, 먹지 마, 먹지 마. 아니, 입으로 자꾸 왜 입고. 아니, 저거잖아, 저거. 아니, 먹지 마, 진짜. 아니, 이거 저거야! Haj vår..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組んZAIXMassana centrex2 하나 둘 systematically 다組 starts och房